네, 헤이 린넬의 러그가 4인용으로 왔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 로일도 너무 좋아해요 레드하고 블루가 있는데 레드로 선택했고 저희 여기 테이블이 4인용이라서 스탑이 그래서 시방오면 깜짝 놀릴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김레일도 너무 좋아하고 길이도 넉넉하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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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랑스러운 길이더라고요 레이도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헤이 린넬 러그 아우 아우 아우